에덴 아니 안 할건데 샥템 플랜씨 아니 왜 다같이 먹하면 하고 이동민 장례식 컬렉션 또 추가됐다 저거 아네씨 오버워치 나오면 좀 슬플까 그 이번에는 생애 개쩌는 오버 오버워치? 아니 솔직히 이걸 좀 이건 솔직히 오옷 할만한데 오옷 오버워치 이건 내 이목을 끌었군 플랜치네 아 칠투로 누르면 클릴 난다 저 누르면 어떻게 됨? 죽음 적을 다잡고 5초 뒤에 내가 죽읍니다 아아 그 문제 안다 저거 최종보스 나 플랜 일단 처비가 좀 좋네 네 이거 입에 사항먹어가지고 대비사항이었다 파일에 배칭 맞으러가? 파일에 배칭 맞으러가? 파일수 대척이 아니 그 명복진이 저건 굳이 안먹어도 상관없지 명복 신형 디스코드 크사 뭘로 하지? 추천받은 어디서 뭐하냐? 딴거 질렸다 루스구 늘어난게 제가 준다니까 아 크사 바꾼다고? 그러면 나 혀 비에 관련된 무언가를 기다려 어차가 그저께 올려서 동민이 짤중에 그.. 늘어난 저 꼭지 있었는데 그거.. 기억었어 내가 왜.. 뭔.. 좆같은.. 어흥수 내 와드폴더 좀만 뒤져볼게 아니 그건 픽을 안 할거니까 하지마 날씨야 그래? 나가셔라 나가셔라 그거 니가 그냥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거지 아니 진짜.. 진짜 늘어났네 아니 저거.. 조추 아니냐? 조추? 어젠가 그저기 봤.. 좆같다 그저거.. 아니 저거.. 아니 저거 1회부로 밀린거가.. 저거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고 싶지 않냐? 저거 보트가 먹었던 뭐 병신같은 열매 닮았다고 미치게.. 미치게 아니야 미치라고 아니 뭔 시덕잘같은거 내놓으라고 아니 아 걔 드럽긴 하다 아니 시덕잘 내놔 시덕잘 내놔 헐 이거 또 아니 안받지 아직 어? 아직 안보고 하는 말이지 아니 봤다 시라이 그 국권이 참피 국권이던데 아 그래? 니가 해야 될거 같은데? 아니다 본미가 해야지 그래도 아니다 아니 국권이 생겼되니까 종인용으로 바뀌었다 아이가 맞네 그럼 니가 해야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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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 늙마 아니 십둑같은거 봐 실망이다 실망하라 어 대학생 악마방 3템인데 리버스 그림자에다가 못에다가 아니 저거 뭐야 저거 여가랗게 아 괜히 눌렀다 그냥 이득 어 아무튼 3개다 쓸모 없었다 근데 연사가 4 흠 하하 혹시만 한 번 더 가봐야지 4비였네 기억이 안나는데 흠 아 더 있네 근데 뭐 1차 때 1차 때 맞았을 때 뭐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아무렇지도 않겠지 뭐 아니 정명온처 2생전 백신 맞고 사망 사망? 야 근데 1,2차로 맞는 그 백신이 다 재료가 약간 그 구성 성분이 다름? 똑같은데 똑같은데 그게 여럿이 맞는다고 반응이 다를 수가 있나?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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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기보다는 다르다 다르다기보다는 뭐가 해야 되지? 정해진 양을 어 정해진 양을 투여해야 되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무슨 부작용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무슨 거부반응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모릅니다 1차 투여하고 지켜본 다음에 어느 정도 적정량 한 절반 정도 투여한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오 근복 안전기 투수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맞아 아니 근데 투자가 못 알아 두 번째에 맞으면 겨드랑이가 겨드랑이가 아프나 진저도 누가 자다를 핥아서 그런거야 진짜 진짜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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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하자 진짜 겨칩이 차가 드는 사람이 전부다 똑같이 바뀌는 겨드랑이가 젠장이가 아프나 혹시 아니 아프다니가 가렵지 않을까 누가 혀에다가 정상가리 바르고 팔 땄을지 어떻게 아냐 정상가리 바르고 그냥 죽겠다 일단 제일 제일 순한 부작용이에요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관이 부풍으로 올라와 체력 사실 회복됐다 아니다 아니다 체력 사실 회복됐어 스탯 올라가고 2차는 겨드랑이가 아프다 한가방 거래 대신에 메즈스키 쐈다고 생각하면 1차 때는 맞지 않네 팔 그 부분만 아팠는데 2차 때는 팔도 아프고 겨드랑이가 아프다 그 정도야 뭐 아 그치 기분이 찝찝하다 어 그거는 뭐 당연하지 액티브 액티브 열 안나는걸 감사해요 메즈스키 이제 못쓰고 아픈 사람은 좀 심한 사람은 럭동 어 럭동 또 목사 이거 오늘 끝판 포기해야 되네 이제 보니까 그 전혀 맞을 것 같은데 혹시 오예 듬폭 개꿀그죠 뼈아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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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좋아하네 아 아스나이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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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괜찮아 스피드 괜찮아 어 못쓰야 하나도 안 떨네 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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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이거 씨 딴거 왜 저게 왜 템인거 또 맘에 안든데 비방표현인거 봐 맘에 안든데 저거 1회용 아이가 사실상 희생방 파밍용이라 해야하나 그래 아 그래 스피드가 다르게 너무 곱단 말이지 사디 메즈스키 제가 쓰고 싶.. 제가 쓰기 하면 좋겠다 오목시 씨 아 저 개 곱다 진짜 아이템 저거 왜 안먹어 저거 먹으면 손해가 손해를 보는게 장만점이 있긴한데 안먹는게 좋다 아 안먹는게 아 웬만해서 아 이것도 캐릭터 헷갈리는게 개빡치지 저 팔이 각지 저 팔이 각지 대각서로 쏘는거 졸라 꼽지않나 어 대각서로 쏘는게 아마 죽은 애가 버튼인거였어요? 네 그냥 꼽다 아 그러니까 아무도 꼽는거 맞다 아니 생방이 없지 맛있는거 사 먹으러 갔다 야 나도 사줘 어 왜 떨어졌어 와라 어 뭐야 오케이 한 대 많았긴 했지만 바쁘지않아 도와주지 멀렸어 근데 악마방이야 뭐할래 피가 없진 않지 카츠로 헐 카츠로 갈래? 아니 동신병 저 새끼가 아니 점마가 먼저 말했는데 그건데 그걸 또 한 번 더 언급하는게 참 아쉽지않나 아니 어쩌라고 진짜 똥겜 오버 똥겜 저 새끼 왜 와들와들 떨고있노 와들와들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이 게임 망했네 금폭 안 떴으면 게임 진작에 망했겠다 아 오우 냄새 아 말 따라할까 그런가 하진 않은데 아 실망하네 오케이 지금 하도 템이 안 좋아서 그런가 키퍼가 은근 데미지가 세다 아 흐흐흐흫 흐흐흫 하핳핳 뭐흐흫 뭐흐흫 아 이거 연말해서 데미지 거의 효과를 못보는데 하도 약해가지고 지금 대나마 효과가 좋은 수준이다 엔드.. 엔드 콘텐츠 하네 으흐흐 흐흐흐 어 미라전 아 돈도 많은데 상점이 안되네 가만히 웃어 손재원이 공인한 쉬운 보스 아 친구야 애벌레 어 대학선으로 다닌 애벌레 안열리고 스피드 아이고 이제 키퍼랑 더 거리가 빨려지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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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통찰력이다 맹글러는 그걸 통찰 못했다 생각이 없다 라인드 먹어 와우 이건 진짜 좋은데 사거를도 남긴 않네 아 희생방 안뜨나 희생방 뜨면 진짜 얘가 진짜 십삭인데 그래도 크리켓 바지 때문에 할만한데 자 블라인드 없고 크리켓 지체는 이게 아니지 않나 이것이 크리켓이 맞아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게 인마 키퍼 있잖아요 인마 템 먹는다 아냐 뺏긴다 잘못하면 죽으면 사라지거든 개빡신다 내 주먹어서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스피드 같은데 스피드 나면 해줘야겠다 인증 약간 끝까지 살려보낸다는 마음까지는 있는거지 아 시발 가자고 그런 말 하자마자 맞는데 에고 왔어 사다리 봐 어림도 없나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보면 슈퍼에러워 스피드 하는거다 대박 올림픽 피해싱 봐야되나 그래 그럼 난 나나희라 원룸 두티코나 들어야겠군 뭐 뭐 뭐 뭐 뭐 어? 그럼 난 나나희라에 원룸 두티코나 들어야겠군 그게 뭔데 스피드 와 우리나라 금메달 6개네 오 이것도 괜찮은데 한파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하네 아니 못해 아 죽었다 임마 죽었다 이거 못해 군메달 6개네 양궁이 4개 양궁에서만 먹었는데 사실 36년 기록 어쩔수없지 아 32년 아니 연습개중에 4개가 양궁 연습해서 아니 그거 하고 나 뭐 나서만 할거냐고 오케이 원프랜드 사이버여행 아 워전 어 워전 사이버여행 좀 그만합시다 나 신방 와 좋아 매지스킨 아 제이탈 나쁘진 않지 맞으면 맞으면 근데 맞으면 템중에 제일 좋은템이 아닌가 흠 어려운 그렇게 여기 흠 아유 하트 에끼 날아 시이마니 헤이어 법에다 글리스트 크라우우 함 더 쐬야나 이제 안써도 함 더 쐬는거 아냐 이제 법에다 그게 오히려 더 쐬야된거 아닐까 역시 역시 목숨을 팔아 바치는 짓은 맞는 짓이었어 아까 쏘라도 두 칸 있었지 마그마가 떠오도 아이고 이건 못 피하지 근데 왜 사라졌냐 때릴 사람이 너를 안해 제발 선다 안 열리면 생각 못했는데 역시 종립이야 체력 먹을래? 체력 먹어야지 어차피 이거 풀없어 써야지 무조건 써야지 피 없는 건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안 맞을 스펙 만들어도 돼 안 맞았네 안 맞을 스펙이 만들어졌더라도 사망한 제사수는 바로 불신 먹으러 가고 아이고 못봤네 자 마아가 이미 그리스드 크라운 끄그에서 게임 끝났어 그리스드 크라운의 매직 스킨 자 시대는 황금방 5초 5등 뭐 이거 먹어도 대충 닮아야 들어가 캠터라템 상전도 뭐 좋은거 뜨겠지 아 이게 버트라이트가 안뜨네요 아 아 너울 배터리? 어 당연히 이거지 배터리 배터리라고 액티브겠지 아 맨날 배터리 매직 스킨이랑 이거는 정말 마라해도 이 방이 밑엔거 같은데 진짜 여기 맞겠지 이제 왜? 다른건 뭐라도 앓기만 안났으면 좋겠네 왜? 불량 아 에덴 버트라이트 효과 랜덤 카오스 그니까 저 랜덤 배열템 3개 소환하고 1개 고르는거 개사기 어 왜하죠 미니버시 나온거였네 나중에 배열이 쓰레기 이러면 진짜 앓기나오겠는데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야 야 게임 큰일나네 아 나한텐 다행이라고 미니버시가 체력을 늘려주던가 아니 아니야 어 안 늘려주면 공중? 아 잠시만 죽을수도 아 진짜 아까 같은데 악마방 안되면 개헤바 안돼 아무 새끼도 나 지금 6층이잖아 악마방 천사방 템 한개도 안먹을거야 그런데 네 생각해보니까 보스러쉬도 있구나 보스러쉬해서 먹을게 한번쯤은 있겠지 아니 20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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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데 일단 이건 천사방이든가 악마방이든가 뜨긴 뚫거야 라고 생각한 나였다 아니 아니 아 근데 진짜 둘 중 한개나 뜨면 일단 쪼건네 진짜 템 안 뜯는 구조만이면 어 민박 깔았다 벌써 내가 안 뜯는 거예요 우리의 엄마방이든 오 내 내가 나 내 가스 가스 나 유도를 해야겠다 안아 이쪽 옥. 그렇지. 썼어. 갈마닭. 소탄 안쓸려는데 써야겠네. 천사. 벌써 반뜻터진 게임. 진짜 반만 틀었네. 너무한거 아니야? 미트라나 먹으라. 너무한거 아니야? 시간이 안되구나. 미트라나 먹으라. 미트라나 먹으라. 액티브. 진짜 이벤트가 뜰거 같은데. 원래 매직센스 쓰면 이 생각하면 안되긴 하는데. 그리스드 크라운 있으면 좀 달라지지. 상황이 또. 그래. 미트라이크니까. 이걸로 피 좀. 그렇지. 이런식으로 넣어주고. 여기 미나 아래. 여기 아래. 오케이. 가자고. 일단 뭐가 떴네. 어디야. 니. 더블헥티브다 여기가. 맞아. 아. 일단 뭐. 나도 좋아도. 액바텀이나 먹을까? 에코챔버도 먹어. 아. 저거 신발. 양말 저거. 먹을 이유가 없지 지금. 피가 안좋았는데. 에코챔버도 먹고. 이거 그럼 한 번 놀아봐야지 아이켠시시 퓨처퓨처퓨처퓨처퓨처 아이켠시퓨처퓨처퓨처퓨처 아직 액티브좀 더 쓸 수 있다 조금 그냥 알트키피하면 내다 말리면서 잡지마라 뭐냐 이거 아깝게 제라였으면 제라였으면 블랭크 카드 6세트는 필요없고 와 이거 아닌데 게임이 이렇게까지 매지스키이 날 배신한적이 없는데 이 딸거 쓰면 한방에 죽거든 하지만 그래서 만약 게임 체인저가 뜬다면 이번엔 진짜 뜰거야 아까도 이상하게 했던거 같아 그 생각을 좀 많이 한다 어? 아 나 버블 액티브잖아 나 이거 먹자 지금 락바텀이거든 진막 진막 아 못쓴다 아 쓰면 죽는다 이제 아 끝났다고 이제 아 체력 먹어야지 나 정신 가작 공중있으니까 내려가면 안된다 내려가면 튕긴다 공중있어 공중있어 아 공중있을 땐 그런거 아니 육원수 투다 뭔데 암이야 하 근데 에러콘 공중 괜히 먹었나 지금 엠퍼러 있어가지고 이거 에코챔버 이거 진짜 액티브 한 번이라도 세팅 돌 수 있을거 같은데 잘하면 맞지 데미지 14 데미지 14 나머지 다 어디갔노 어 체력을 먹을까 그래서 뭐 접하자고 하던 애들 어디갔냐 전부 어 이거 의미있나 이거 어 썼다고 지금 게임 망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천사방템 봤잖아 이거 안쓰는거 오히려 망했을거같이 오히려 잘되지않았나 오히려 좋아 차라리 낫다 야 이거 미트라 게임 먹은거 같은데 미트라 먹어가지고 오히려 더울게 없는데 실키어 스플래시 으음 내 빼앗길 할 Intro 애바 안돼 홀리멘트 먹자 진짜 맛있어 홀리멘트 먹자 홀리멘트 먹자 한 더 껄래? 존재하는 사람 여기있는데요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어수 난 진짜 로스트가 되어버렸다 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함 이거 정은 이건 캔서 먹으면 큰일 나겠지 아 잠깐만 이 새끼 좀 까보자 또 막 중독자야? 아니 천사방 5템을 어떻게 참지? 네 아 이게 안 뜨네 나 가시감 뭐 꺼야겠지 개꿀잼있네 솔직히 기억하자면 바로 엠퍼러 어 책방이다 어 맞네 엠퍼러 안 쓸 이유는 없네 파밍할 게 없잖아 아 나 책세스 맞췄지 아 그래 무엇보다 에덴의 축복 절대 까먹으면 안 되거든 지금 액티브 압 안 써봐야겠다 뭐야 이거 맞으면 바로 써야지 맞을 일이 있잖아 눈물 안 마와면 돼 저건 맞을 수 있겠다 결국 메디스키는 옳았나? 어 어 그런거 같지 그는 로스트야 흫 자 가닥 기대되는 애축이 뜰 것인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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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ㅊ 어 두ľ써 클림 뭐하уг 오른쪽 자국 와 크리크 안먹는다 가자 짜아 짜아 이제 맥은하 맥 없이 끝나고 죽는 것 같지 어떻게 알았냐 진짜 쫄리거든 이렇게 많이 털릴 줄 몰라도 플래시 데미지 짜아 그 딴 거 없었다 그 딴 건 없었다 겨우 깼네요 오전